사산의 목장 사산의 목장 계심사 가는 길에 푸른 초원 젊은 초원의 모습입니다. 저희 스타트랙 우주선 뿅뿅후 지구에 도착해서 사산에서 가장 벚꽃이 아름답다고 하는 은산 벚꽃 마을 서산 사마목장 가는 길에 와있습니다. 초원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네요. 꼭 윈도우즈의 무슨 배경화면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핑크복꽃의 절정인 문수사로 곧 이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태양계 지구별의 대한민국 충남 서산시 젊은 초원 푸른 초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안녕하십니까 태양계 지구별의 랜드 팀 여러분 월컴 투 솔라 시스템 혼더 어스 유튜브 여러분 지구촌의 유튜브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코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이 서산목장 가는길의 젊은초원의 모습입니다. 저희 보신 이곳의 척륙에서 새로 계심사 가는길 나와있는 도로의 좌우에 아주 푸른 초록 실록이 평야처럼 광야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산의 목장길입니다. 서산의 목장길입니다. 보컨까요?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